연우가 스토킹 피해를 호소했다. 12일 그룹 모모랜드 출신 배우 연우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제발 집 근처로 찾아오지 마세요 라는 게시물을 올렸다. 이후 집이면 1시간 뒤에 나와라라며 11시까지 안 오면 간다는 메시지 내용이 담긴 캡처와 함께 내 신고하기 전에 가세요 라는 게시물을 게재했다. 이후 연우는 걱정하는 팬들을 위해 sns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자꾸 집을 찾아오는 스토커를 피해 집을 옮기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이후 방송 종료 직전 그분이 사과하고 정신을 차리시려는 것 같으니 인스타그램 스토리는 삭제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해당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다. 연우의 깜짝 고백의 팬들은 소속사 mld엔터테인먼트에 연우를 비롯해 모모랜드가 스토커로 인해 불안과 고통을 느끼는 것을 보고 화가 난다며 소속사가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